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그 라이트 파일 업로드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보시려면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업로드 컨트롤러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 업로드 컨트롤러 마이앱에서 업로드 컨트롤러 부분에 서 여기 이제 URL이랑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여기 이제 URL에 해당되는 URL에 해당되는 여기 있죠 여기 업로드 폼 액션인데 아무것도 없죠 web-rfbvus 아래 다 바로 만드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업로드 업로드 폼액션.jsp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jsp 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태그니까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파일 네임을 붙여 보시면 업로드 된 파일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업로드 될 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확실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것들을 그 이미지를 올렸을 때 이제 그 안 보이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url 를 변경해서 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이는데 이게 업로드 되는 상태 파일 이미지가 커지면 업로드 상태에서 리스트를 보자 그러면 이제 그게 안 보이게 되죠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신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업로드 한번 해보시면요 이미지가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놓은 이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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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이렇게 해서 폼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께 이미지를 함께 올립니다 우리는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선택을 해서 여기 선택을 했습니다 전송을 누르면 이제 jsp에서 이미지 태그와 함께 이렇게 보여지도록 만든 거죠 실제적으로 서버에는 올라가 있구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여기 업로드까지 여기다 올리라고 했으니까 방금 전에 여기 올라간 것은 그 여기 공상 공지사항 만들기입니다 공상 공지사항 만들기 다시 한번 더씩 올려볼까요 0 3 말고 다른거 0 4를 한번 올려볼까요 0 5를 해서 전송을 눌러 보시면 이제 0 5 회원관리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 이제 올라가 있는 폴더에도 이렇게 공화관리 시스템이 잘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위치를 잡을 때 URL 보이드 리턴 타입 보이드로 만들면 리턴 타입 보이드입니다 보이드로 만들면 URL의 정보가 jsp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jsp 정보를 잘 찾아가서 이제 저희가 jsp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하시고 지금 jsp를 만들어서 활용한 것은 그냥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보이게 하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